중국의 전통 종이 공장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말 그대로 종이를 만드는 중입니다. 너비 3.3m, 길이가 11m에 이르는 대형 종이. 선지라고 부르는 수제 종이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이렇게 틀 안에서 종이의 모양을 만들어 찌고, 켜고, 말리고, 정밀한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공정 속에 완성됩니다. 서이에나 그림 창작에 쓰인다는 이 종이야말로 한 장 한 장 모두의 노력이 담긴 작품 그 자체 아닐까 싶네요. 자세히 알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